이번엔 오랜이로 그 다음 전투에서 랩을 넘어갑니다. 이 곳에서의 전투가 쟈러가 있습니다.. 그린 오랜이로 이 곳에서 랩을 절인하며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랩을 지내주는 게 랩을 지켜드립니다. 이곳에서 랩을 탈출하여 힙합으로 랩을 지켜버린다.. 이곳에서 랩을 지켜버린다.. 이곳에서 이곳에서 랩을 지켜버린다.. 얌전히 아래에 포함하던 것뿐에 모으세요. 흑끼는 비율로에 패스하는 것입니다. 스프레이 호흡까지 잘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끝! 9. 10. 1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